중3 동화연 8단원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화문하고 본문 빈칸 있죠? 그리고 본문 다음에 애프터 리딩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4쪽입니다. 교과서 대화 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리슨 앤 토크. 여자애와 남자애가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전시회가 있어. 우리가 갈 수 있는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을 너는 더 많이 보고 싶냐? I prefer 더 좋다라는 거지. 한국 마스크 엑시비션 하면 탈 전시회가 좋아. Is that ok 소미? 괜찮냐 소미양?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남자애는 마스크 전시회를 보고 싶어 한다. 물론 And it seems to me that. 이 표현은 중요하죠. It seems to me that. 나한테는 뭔가처럼 보이는군. The mask exhibition will be much more. 마스크 전시회가 훨씬 더 재미있게 보이네.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look at this poster. 이 포스터를 봐라. There is not just an exhibition. 그냥 전시회가 있는 게 아니야. There is also mask dance show. 탈춤 쇼도 있네. At 4 and 6 o'clock. 4시, 6시. Great. I have never seen a mask dance show before. 아, 나 탈춤 쇼 본 적이 없어. 이전에는. Well, I have seen a show before. 이전에 본 적이 있어. 여자애는 본 적이 있죠. So, I am sure you will like it. 좋아하리라고 확신해. So, where is the show? 어디서 하는데? It's in. 다 솜홀에서 한다. Next to the exhibition room. 전시장 바로 옆에 있는. It's 4.30 now. 지금 4시 반이네. So, let's watch 6 o'clock show. 6시 하는 쇼를 보자. Okay, let's go see the exhibition first. 왜냐하면 처음에 먼저 전시회부터 가보자. 그 다음에 탈춤 쇼를 보자. 자,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마스크 댄스 쇼를 4시 반에 보겠다고. 아니죠. 6시 거 본다 그랬습니다. 자, 민호. Look at these two paintings of cats here. 자, 이 두 개의 고양이 그림을 봐라. 여기 있는 거. Aren't they great? 멋지지 않냐? Yes, they are. 그래, 멋져. 자, 그들은 둘 다 좋다 하지만. I like the one on the left more. 왼쪽에 있는 그 고양이 그림이 더 좋아. 너는 어때? I prefer the one on the right. 나는 차라리 오른쪽에 나오는데. It seems to me that 나한테는 것처럼 보인다. 그 고양이. 자, in it. 거기에 있는 고양이가. It's 가리키는 건 더. 가리키는 건 더. The right죠. 오른쪽. 오른쪽 고양이가. 큐텔. 더 귀여워. I also like the bird. In it. 그 그림 속에 있는. 새도 좋아. 남자애가 좋아합니다.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더 좋아합니다. 자, 맞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Listen and talk 보겠습니다. We can have a 비빔밥 or 갈비탕. 자, 우리는 비빔밥 먹든지 아니면 갈비탕 먹을 수 있어. Which do you prefer? 어떤 게 더 좋냐? 나는 비빔밥이 더 좋지. It seems to me that 나한테는 먹는 것처럼 보여. It's the healthier. 비빔밥이 더 건강에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여. 나도 그래 생각해. I also like a 비빔밥. 나는 또한 비빔밥이 더 좋아. Let's order them. 그렇다면 주문하지. I'm very hungry. 정말 배가 고프다. 남자애는 생각합니다. 비빔밥이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갈비탕보다. 맞는 얘기죠. 이것도. 자, look at these two old flights. 자, 봐라. 이 두 개의 옛날 접시를 봐라. 스티브야. Aren't they beautiful? 아름답지 않니? 도자기 같은 건가 봐. Yes. Which one do you prefer? 두 개 중에서 어떤 거가 더 좋냐? The green flight. 초록 접시냐 아니면 하얀 접시냐? Well, it's hard to choose. 선택하기가 어렵네. 하지만 I like the green one better. 초록 접시가 더 좋아. 너는 어때? 나도 그래. It seems to me that 초록 접시가 좀 더 특별한 것 같아. 독특한 것 같아. 자, 남자애가 초록 접시가 더 특별하다고 그랬죠? 스티브는 좋아합니다. 초록 접시를 because it's cheaper.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건 아니죠. 유니크하기 때문에. F입니다. 자, 여자애와 남자애가 말합니다. 준수야. You said you are going to buy a gift for your sister. 너 말했지. 네가. 여동생 선물 산다 그랬지? 근데 여기 있는 가방은 어때? They look nice. 가방이 복수니까. 데이로 봤죠. 자, 그 가방도 정말 멋져 보이나. Which one do you prefer? 여자애가 물어봅니다. 준수, 너 어떤 게 더 좋냐? 꽃이 있는 게 좋냐? 아니면 동물이 있는 게 좋냐? 동물 그림이 있는 가방이 좋냐? I prefer the one with a flower. 꽃이 있는 게 좋아. It seems to me that my sister will like it more. 내 생각에는 이제 여동생이 더 좋아할 것 같아. 준수는 생각합니다. 그의 여동생이 그 가방. 동물이 있는 가방을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꽃이 있는 가방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뷰. 자, Joe. Didn't you say 너 말하지 않았니? 너 필요하다고. 두바이오 캡. 모자 살 필요가 있다고 했지 않니? How about these caps here? 여기 있는 모자는 어때? They look great. 멋져 보인다. Which one do you prefer? 어떤 게 더 좋냐? The one with the triangles. 삼각형이 좋냐? 아니면은 삼각형 그림이 있는 모자. 아니면 the one with the flowers. 꽃이 있는 모자가 좋냐? I prefer the one with the triangle. 삼각형으로 된 삼각형 문양이 있는 그 모자가 좋아. It seems to me that it's more unique. 자, 남자애가 트라이앵글을 선택했죠. 남자애는 좋아합니다. 트라이앵글을. 자, 맞는 얘기죠. 리뷰 봅니다. We can have 김밥 or 떡볶이. 김밥이나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 Which do you prefer, 제니? 어떤 게 더 좋아? 아, 김밥이 좋지. It seems to me that it's the healthier choice. 좀 더 건강에 좋은 선택인 것 같아. 민수야, 너는 어때? 아, 난 떡볶이가 좋아. 난 들었어. 그 떡볶이, 여기 떡볶이가 굉장히 맛있다고. Let's order then. 그럼 주문하자. I'm very hungry. 배가 고프다. 그들 둘 다가 떡볶이를 주문할 것이다. 글쎄요. 그냥 주문하자 그랬죠, 여자애가. 여자애는 김밥을 먹는다 그랬고 남자애는 떡볶이가 좋다 그랬죠. 나는 떡볶이를 할래 그랬습니다. 여자애는 김밥 좋다. 같은 걸 먹는다고 볼 수는 없어. 그래서 둘 다가 떡볶이를 주문할 것이다. 이건 아니죠. F입니다. There are two movies we can see.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개의 영화가 있지. Which one do you want to see more? 소미야. 어떤 걸 더 보고 싶냐? 아, 난 베토벤이 더 좋아. 남자애는 배트맨. I saw Spider-Man last week. 지난주에 Spider-Man 봤거든. Is this okay, John? 괜찮냐, John? 물론이지. 남자애가 아니라 A와 B의 대화하네. It seems to me that Batman will be much more fun. 나한테도 배트맨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둘 다 배트맨 일치하죠. Good. Then, let's go and sit. 가서 보자. They are going to see Spider-Man. 아니죠. 배트맨을 볼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있죠? 본문 뒤에 페이지 83쪽을 펴기 바랍니다. 83쪽으로 가겠습니다. 교과서 속 기타 지문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본문 다음 내용이니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After you read에서 Art Museum, 예술박물관이죠. Paintings of Hyo. Hyo 그림이죠. 잉어. 자, 이거 물고기, 단복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복수 취급 S 안 들어갔지만 복수 취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동사에 S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 근데 상대적으로 밑에 벤부 있죠? 벤부는 상징합니다. 라고 했을 때 대나무는 이거는 단수죠. 지금 그래서 S를 붙이고 있습니다. 주어 3인식 단수로 본다. 잉어는 3인식 단수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잉어는 상징합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상징합니다. 이런 올드 스토리 한 옛날 이야기에서 어떤 남자가 컷, 3카프, S 안 들어갔죠? 3마리 잉어를 잡았습니다. 얼어붙은 강에서. 그래서 요리해 주었습니다. 걔네들을 자, 이거 댐으로 바꾸고 있죠. 잉어를 For his sick mother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그 다음에 The paintings of 충 충의 그림입니다. 대나무는 상징합니다. 충성심을 왕에 대한 It does not bend 대나무는 휘어지지 않습니다. Stay green 초록색으로 남아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날씨에서도 대나무는 충성심이라 왕에 대한 충성심이라 자, 밑에 Bambu in the painting of 충 충의 그림에서 대나무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Paintings of a Lotus flowers 연꽃은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의 의지력을 정의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몸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자랍니다. 진흙탕 연못에서 자, 진흙투성이 연못에서 자랍니다. 연꽃은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꽃이 핍니다. Bloom 꽃이 피다. 라는 거 두번째 Around the world 전세계로 This painting shows 이 그림은 보여줍니다. 수확 있죠. Harvest 수확 시기를 보여줍니다. 수확하는 때를 보여줍니다. 시골에 유럽의 어떤 시골에 16세기 시절에 자, 두번째 이 그림은 보여줍니다. 시름 대회 컴피티션 대회죠. 시금 대회를 보여줍니다. 조선 왕조 후반부에 후기 조선에 이 그림은 보여줍니다. 결혼을 한 미국인 농부의 딸의 결혼을 보여줍니다. 19세기 시절에 자, 밑에 시름 대회는 were not had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반부에 late 조선 다이너스티 조선 왕조 후반부에 자, 이거는 개최된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의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이 can make it a word of fair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as it's a symbol 그것의 상징으로서 우리는 정의의 상징으로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리스 여신인 다이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여신 다이크를 정의의 상징으로 선택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넘어갑니다. 본문 빈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자, 오른쪽 해석을 통해서 왼쪽 빈칸을 채우는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7과처럼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끝나자마자 할 때 함께 외워주세요. 자, 빈칸을 하면 빈칸에 들어가야 적절한 말을 쓰세요. 예, 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봐라 Look at The Painting 오른쪽에 할 때 전체전 보았습니까? On the left 한자 효가 보이는가? Do you see the character? Chinese character Chinese 대문자 고유명사 대문자 씁니다. Chinese 캐릭터 효가 보입니까? Do you 자, 또한 잉어, 검은고 그리고 부채가 보입니까? Do you also see a 자, 이거 한 마리 카프 자, 검은고 한 마리 검은고 검은고 하나 자, 그리고 부채가 보입니까? Fan 부채죠. This kind of painting 이런 종류의 그림은 문자도라고 불리고 그것은 조선 후기 시대에 인기 있었던 민화의 한 종류이다. This kind of painting is cold 이런 종류의 그림이 문자도라고 불리고 그것은 민화 민속 그림이죠. 민화의 일종이다. 어떤 민화냐 인기가 있었던 조선 후반부에 자,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뒤에 불안정 문장 나오고 있습니다. 주어가 없죠. 관계되면서 잘 읽죠. 위치나 death 책에서는 death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었던 조선 후반부 뭐라고 한다? 조선 다이너스티 late in the late 조선 다이너스티죠. 문자도에는 보통 한자 하나가 몇몇 몇몇 동물이나 사물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문자도 주로 하나의 한자가 있습니다. there is 뭐뭐가 있다 할 때 대어로 시작하죠. 주로 한자 하나가 있습니다. 몇몇 동물이나 사물들과 함께 뭐뭐 함께 with죠. with some animals or object 문자도에는 여덟개의 한자들 중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one of eight Chinese characters 문장의 주어는 one이죠.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등장하다가 뭐야 appear appear 쓰겠죠. 그것들은 효재 충신 예의 염 그리고 치고 그것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가치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나타냅니다. 가치를 그들은 나타냅니다. represent The values 가치들을 나타낸다. 어떤 가치인과 관계되면서 가치들이 복수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비동사 워로 받습니다. 워드가 아닙니다. That were important to people of 조선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가치관들을 나타냅니다. represent 같은 게 symbolize 상징한다. 라는 거죠. 문자도에 있는 동물이나 사물들은 그저 장식이 아니다. 그것들은 보통 상징적이다. The animals were objected 문자도 are not just 단지 장식이 아니다. 그것들은 보통 상징적이다. They 자 그들은 open 그들은 주로 보통 상징적이다. symbolic 문자도에 있는 동물이나 사물들은 장식이 아니라 상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효 그림들에 있는 잉어들은 어느 옌 이야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상징합니다. For example Carve in the painting of 효 symbolize 상징합니다. 자 이거 단수 복수죠 복수 S 안 들어갔습니다. symbolize 효 그림에 있는 자 그 잉어들은 상징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공경을 상징합니다. 자 한 오래된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story goes as follows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내적의 한 남자가 그의 나이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Once upon a time A man lived with his old mother 어느 겨울 그 남자의 어머니는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One winter the man's mother became ill 병이 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리고 couldn't eat 부정문이죠. any some 아닙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몹시 추운 어느 날 날짜나 요일 앞에는 on 붙이죠. on one very cold day the mother said to the man 엄마가 말하기를 만약 내가 신선한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if i eat 가정법이죠. 저 동사 과거 주절이 지금 우드시루 코드마이트가 앞에 나왔습니다. it would be wonderful if 조 과거 동사죠. if i could 먹을 수 있다면 이거 형태 기억하세요. it would be wonderful if i could eat fresh fish 그 남자는 강으로 나갔지만 그것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the man went out to the river 그 남자는 강으로 나갔다. but 그러나 it was completely frozen 완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completely frozen 됐죠. c o m p l e t e l y 입니다. completely 넘어갑니다. 자 그가 어떤 물고기라도 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for him is 의미상의 조 it was impossible to 가져 진 조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catch 어떤 물고기라도 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남자는 너무 낙담해서 하늘에 대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the man was so disappointed that he cried out what the sky 하늘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what should I do please help me 도와주세요 라고 그러자 얼음이 녹았고 세 마리 잉어가 갑자기 물에서 나왔습니다. then the ice melted 녹았습니다. 그리고 three car 세 마리 잉어에서 안 붙이고 세 마리 잉어가 갑자기 came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out 한 단어로 바꾸면 from 입니다. 그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그 물고기들을 요리해 드렸습니다. the man went back home 집에 돌아갔습니다. 요리했습니다. 그 물고기를 for his mother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병이 나왔습니다. then his mother got well 회복했다 이마죠. r e c o v e r e t 로 바꿀 수 있습니다. recovered 문자도에 있는 상징적인 사물들의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어머가 있다. there 다른 예들 복수니까 맞죠. 여기서는 there is 가 아니라 there are other examples of 상징적인 사물들의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symbolic 자 물건이 여기서 사물이죠. 여기서 목적이란 뜻이 아닙니다. 사물들 상징적인 사물들의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약간 앞에는 효를 이야기했죠. they are 밑줄입니다. in the painting of character 충 충이라는 글자의 그림 속에 있는 밑줄입니다. 그림 속에는 대나무와 그리고 어이 라는 그림 속에 있는 연꽃 들입니다. 벤부 and lotus flowers 연꽃 대나무는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벤부 단수 직업 하고 does not bend 휘어지다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갖 날씨에도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it stays 유지하다 stays green in all kinds 모든 종류들의 날씨에서도 이런 이유로 대나무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for these reasons 대나무는 상징하다 뭐뭐 하게 되다 came to 입니다. 뭐뭐 하게 되다 의 과거 왕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연꽃들의 경우에서는 in the case of lotus flowers they grow 그들은 자랍니다. in muddy pond 진흙 진흙 투성이 인 연못 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뜻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아직도 이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꽃이 핍니다. 블룸 꽃이 피다. 따라서 그것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한 사람의 의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4번 thus 데이 thus t-h-u-s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의지 이것도 중요하죠. 의지라는 거 will 이라는 단어 명사로서 의지력 의지력 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to fight for justice 정의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한 사람의 의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 despite 뭐뭐로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자도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그림 그 훨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문자도 was much 비교 강조 more 비교 훨씬 그 이상 이었다. than 뭐보다는 하나의 그림 사람들한테 조선왕조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치들을 상기시켰다. it reminded 상기시켜주었습니다. reminded them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치들을 중요한 가치들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자 remind a of b 입니다. 오브 중요한 가치를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켜주었다. 자 뒤에 불안정 문장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되면서 death 입니다. 크게 영향을 주었던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주었던 중요한 가치들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문자도는 학습 도구 였습니다. in particular in particular for children 아이들에게 문자들은 학습 도구 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조선시대 아이들은 가족과 사회에서 조화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through it 그것을 통해서 자 최대한 조선왕조의 아이들은요 배울 수 있었습니다. 뭐를 중요성을 importance 자 조화로움의 중요성 harmony family and society 가족과 사회의 조화로움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본문 뒷부분에 약간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연습해서 바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